빌리포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 말씀 받대로 읽을 텐데요 한 목소리로 목소리를 맞춰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형제들이여 주 안에서 기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는 힘들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개들을 조심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거짓 한례를 받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내세우지 않는 우리가 참 한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나도 육체를 내세울 것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한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하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세 사람이며 열성으로 교회를 빗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얻은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함께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자 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빌리포스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중요한 것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서 한 가지를 꼽자면 아마 만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만남은 시작되죠 부모님을 만나고 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사회 진출해서까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까지 여러 사람을 만나는 이 만남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연이든 필연이든 간에 만남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하고 또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만남이 이 중요한 만남이 여러분들 2016년이 지나가기 전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로맨틱한 만남도 꼭 필요할 것이고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열심히 누군가를 만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 그 자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인생이 망쳐버린 거예요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인생이 꼬일 대로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모든 이 만남을 통해서 일어난 이 변화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질타를 받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요즘에 뉴스에서 가장 핫한 뉴스 속의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의 주인공이자 이 사건의 주인공은 다름이 아니라 이 빌리포스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또 그의 가문은 너무나 좋았어요 좋은 가문 정통 유대인이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타의 다른 유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에게 속한 이 명예와 신분 그리고 가진 것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된 순간부터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자기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망한 인생입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망해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변해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는 곳마다 죽음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쫓겨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리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잠을 자지도 못하는 늘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서 살아가는 바울의 삶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리퍼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놓여 있었지만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 그 이유는 우리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8절 9절 말씀 시작 준비가 안됐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써 난 의입니다 바울은 빌리버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자랑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다 대설물로 쓰레기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9장과 또 61장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에서 예언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한 사내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것은 바로 다메색 도상에서 다메색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여러 사람과 함께 가는 바울에게 그 빛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변해버렸습니다 이 만남 예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은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고 이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율법적으로 살아왔던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게 살아왔던 죄와 사망을 향하여서 달려갔던 바울의 인생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좁고 험한 길 위험한 길로 바뀌었지만 바울의 길은 생명을 향하는 길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스펙을 쌓고 사람을 만나고 가진 노력을 해서 안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돼요 내 가진 것을 전부를 다 걸었는데 안 돼요 배워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경험,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한 번의 만남이 바울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어요 세상에서도 한 번의 만남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꿔보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투자의 규제라고 불리는 워란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다 들어놓은 보셨을 거예요 여의도에서 일하시는, 금융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저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위치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부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찾아봤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2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년 이 워란 버핏과 함께 밥을 먹는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이 경매에 붙여졌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을 만나서 한 번 밥을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베이에다가 이것을 경매로 올려놓으면 자꾸 돈을 올려가지고 이 사람하고 한 번 밥을 먹으려고 금액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2000년부터 시작했는데 2016년에는 6월에 이것이 경매가 이루어졌더라고요 찾아봤어요 얼마의, 밥을 한 번 먹는데 얼마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가 최종 낙찰가가 346만 달러더라고요 우리나라로 돈으로 하면 40억이 조금 넘는 돈이었어요 40억을 놓고 이 사람과 밥을 먹는데 이 사람하고 밥을 먹는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곳에 40억 원어치의 음식을 먹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최종 낙찰자는 뉴욕에 위치한 스테이크 집에서 버핏과 함께, 오란 버핏과 함께 그냥 밥을 한 끼를 먹는 거예요 혹시 그 스테이크 가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점에 가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 동안 버핏에게 많은 것을 질문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세계의 어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것입니까 나는 앞으로 투자한다면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다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2000년부터 매년 점심 식사 경매를 진행했는데 지금까지 모인 돈이 버핏이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는데 200억이 넘는 돈이 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이 사람에게서 해답을 얻는 것이 얼마나 좋고 영광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이 사람과 밥을 먹기 위해서 40억이라는 돈을 이 많은 돈을 쓰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버핏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 워렌 버핏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 인생의 삶의 질이 엄청나게 달라지냐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이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제 전에 W공동체를 섬겼던 요셉에 가 계시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대청에서 패피라고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만나게 된 거죠 장례식장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렇게 최혜모 목사님의 표정 가운데 제가 알고 있는 그 표정 가운데 그렇게 밝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잠깐 스치듯이 만났는데 지나가시는데 그분을 배경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고 너무 좋다고 연예인을 본 것 같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잠깐 스치듯 만나는 그 만남이었지만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버핏을 만난다는 것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과의 식사가 이 사람과의 만남이 아무리 가치가 있고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만남이 그 사람과의 어떤 식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놓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식사한다고 해서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거나 나의 죄가 씻음을 받는 어떤 그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연예인을 만나고 이 워런 버핏과 같은 어떤 위치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꿈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남에 날마다 기대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에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셔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왔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나려고 왔는데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냥 습관을 쫓아서 주일날 한시 반이 넘으면 점심을 먹고 한시 반이 되면 여러분들은 지하철에 차에 버스에 몸을 싣고 그냥 여의도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오늘 만나는 이 자리 이 예배 자리를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가치를 두고 있고 예수님을 얼마만큼 만나기 위해서 기대를 하고 오고 계십니까? 매 주마다 여의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매 주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자기가 소유했던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나타났던 이 모든 것이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고상하게 여기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이 만남이 사도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체 180도를 바꿔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 한 자리에 모여있지만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은 다 저마다의 추구하는 가치가 다 있죠 저마다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물질에 물질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스펙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스펙을 쌓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건강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건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갖다 바칩니다 모든 정성을 다 바쳐요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내가 만족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스스로가 나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돈을 추구했던 사람 물질을 추구했던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자기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학업이나 스펙을 추구했던 사람은 졸업장을 땄을 때 라이센스를 손에 쥐었을 때 나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신체 나이가 건강한 것으로 나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성공은 어디에 있고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가치가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바울은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 고상한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사도바울과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생하고 전도도 아니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진정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고상한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성도들은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형제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는 힘들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해요 그냥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명령하는 이유 왜 기쁨을 명령하고 있을까요? 복잡다다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플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내가 주 안에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만한 이유가 이미 충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국사님 내가 주 안에 있기는 하는 것 같은데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제 상황을 보면 너무나 우울합니다 내 인생은 내 상태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이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처한 이 상황이 이 환경이 좋아서 기뻐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울의 상황은 절망에 빠져 있어야만 했고 기쁘기보다는 슬프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휩싸여 있어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 상태였어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빌리포스에서는 총 18번에 거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뭐가 좋아서 기뻐하라고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의 조건과 환경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쁜 환경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죠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목사님 이 상태에서 목사님이 저라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들어보면 아 기뻐하기 힘들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는 무엇이냐면 날마다 나 자신에게 예수 안에 있을 것을 선언하고 예수 안에서 기뻐할 것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으로 기뻐하고 소유로 기뻐하고 배경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만으로 기뻐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은 예수가 없어도 세상의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다른 사람은 뭐가 기쁘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서도 기쁨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기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으로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가 기쁨을 추구할 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개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거짓 할래를 손할래를 받은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내세우지 않는 우리가 참 할래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들을 조심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오늘 말씀해서 2절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개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가 애완견 예쁜 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납고 포악한 들개 같은 개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슬렁거리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것을 찾는 율법주의자들을 개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할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구원에 이르느냐 이르지 않느냐를 구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것을 빌리뽀 교회 안에서 계속 이것을 주장하니까 빌리뽀 교회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삼가라고 그들을 삼가라고 계속해서 삼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흉내내는 가짜들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근의 사태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볼 때 분별 있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흉내내는 가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진리를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이 그냥 덮어놓고 믿다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를 만나고 적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단이 사이비가 왜 속을까요? 왜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게 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보금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없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보금의 분명한 이해와 확신 그리고 이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진짜를 맛본 사람은 절대 짝퉁을 만나서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를 아는 사람은 절대 가짜를 보고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지 못하신 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진짜로 만날 수 있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주변에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한 번의 만남으로도 인생이 이렇게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데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여러 번도 필요 없습니다 두 번 세 번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만 제발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만남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만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썩어질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 절대 아니에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추구했던 것들은 다 세상적인 거였어요 오늘 빌리뽀서 4, 5, 6절에 보면 바울이 자랑했던 바울의 이력서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이력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바울의 신상 명세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빌리뽀에 있던 이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바울이 자신을 예로 들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이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게 부질없다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진짜를 만나고 나니까 가짜가 아무런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여러분 위조지폐가 아무리 백만 달러, 이백만 달러, 삼백만 달러가 있으면 뭐합니까 진짜 지폐 1달러보다 못한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를 만났다 진정 내가 만나야 될 진짜를 만났다라고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바울이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추구하고 있었던 것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 앞에서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도 세상적이다 내가 아직도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에 익숙하다 이유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예수님을 진짜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처럼 과거에 좋아했던 것을 좋아하고 멋있게 생각했던 것을 멋있게 여기고 내가 추구하던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자랑을 쫓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쌓아가고 있는 것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내 경력을 자랑해요 내 명예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부를 축적합니다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요 저는 이것들을 다 이것들의 피로를 부인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그것들도 다 필요가 있고 그것들도 진짜 가치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세상의 육체를 추구하지도 신뢰하지도 말고 오직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고가르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인생이 네 개의 전치사로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네 개의 전치사는 바로 오브 포 위드 바이 이 네 가지였어요 오브라는 전치사는 소속을 뜻하는 전치사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 내 인생이 어디에 속해있는가 내 소속을 분명하게 하는 전치사예요 두 번째 포는 누구를 위하여 이것을 뜻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고 묻는 단어예요 세 번째 위드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네 주변에는 누가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마지막 전치사 바이는 무엇으로 라는 뜻으로 삶의 방식과 이 방법의 문제를 묻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에게 속해서 주님을 위한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살라고 오늘 빌리포서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의 소속은 하늘에 있다 너희들의 인생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이냐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 너를 도와줄 사람 함께 갈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을 곤고히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다른 것으로 나의 능력과 힘을 따라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의 가장 큰 스펙 우리의 가장 큰 능력 우리의 가장 좋은 가치 최고의 가치로 주님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번의 예배 이 한 번의 예배 그게 이미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예배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안에 속해서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그것을 날마다 결단해야 돼요 토요일에 홀리스타 스태프들이 모여서 한 텀을 정리하고 다음 텀에 대해서 결단했어요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홀리스타 나오는 게 쉽지 않다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한 텀을 이렇게 나올 것을 약속하고 결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매일 결단해야 새벽 예배 나올 수 있어요 전날 내일은 새벽 예배 나가야지 내일은 꼭 나가야 돼 내일 늦으면 안 돼 늦잠 자면 안 돼 결단해야지 그 다음날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냥 한 번 결단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연약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나는 별 볼일 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다 거기서 거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결국에 사도바올이 마지막의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자 합니다 부활은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절대 살아날 수 없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소생케 되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얘기해요 감옥이 바울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구속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그를 이길 수 없어요 왜? 사망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괜찮다 죽음이 끝인 것 같지만 절대 끝이 아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부활하게 되어 있다 그 부활이 끝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끝이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에게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 자신을 위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을 함께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내 능력을 따라 내 지혜를 따라 내 스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도바울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바울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다 너희는 이런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나의 과거의 영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태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룩한 성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운대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술렁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